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측량 완료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사실 측량을 한번 했습니다 측량을 한번 하고 앞에 땅이 내 땅이 이만큼 있으니 서로 좋게 좋게 다니시라 하지만 최근에도 제가 또 이곳에 와서 영상을 또 찍고 간 적이 있죠 최근 영상 길막기 전에 이제 보시면 제가 배추밭을 배경으로 영상을 또 올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 땅 지금 페코니사인 뒤쪽 임야를 구입하신 분이 제가 말뚝을 박아 놓은 것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냥 자기 땅이다 적인 자기 땅이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니 나는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어이가 없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저기 한 분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곳 직진을 해서 저리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히면서 제가 좌측으로 다시 길을 뚫었죠 그리고 우측 우측 길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농업을 하시고 임업을 하시고 그리고 길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저기는 예전 삼판도로 즉 임도 저걸 자기 마음대로 이제 또 문을 막아버린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뒷 땅에 앞 땅을 막으면 안 돼요 또한 웬만하면 정말 진짜 무슨 약속을 안 지키거나 정말 괘씸한 짓을 하거나 악랄한 짓을 했을 때 길을 막는 거죠 자 측량 결과 여러분 지금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곳 또 저곳 여긴 구입니다 구 고랑 여기도 친절하게 말뚝을 박아놨죠 알고 보니 저 안에 새로 사신 분이 이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에 민원을 민원을 넣고 이 구거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는 유지입니다 유지를 즉 저수지를 막아서 길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달라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달라 골때리죠 어디로 날아 들어옵니까 뭐 이 못을 메워달라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또 하고 있답니다 민원이 너무 싫어서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웬만한 곳 못 메우고 국어 메우면 전부 맹지 탈출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측량 결과 파란색 파란색 표시했죠 이곳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아 참 그래도 또 마음이 또 자 그리고 지금 락카치라는 곳 말뚝 박는 곳 저곳 전봇대 뒤쪽 편에 한 곳이 있죠 그리고 뚝으로 마지막 표시는 뚝 약간 아래 또 한 개 이렇게 연결됩니다 즉 이 사람은 맹지죠 거기다 제가 11월에 측량을 해두고 이렇게 땅이 있으니 좋게 좋게 다들 잘 지내라 근데 저한테 왜 이러죠 그리고 왜 이렇게 불법을 뭐 자기산에 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죠 여기 보시면 길 이 옆에는 정당하게 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길 앞에 또 막았죠 막은 것도 떠나서 이 산에 있는 흙을 내려서 매다 50정도 높여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죠 비만 오면 이 밭으로 이제 물부터 흙 자기산을 개발해도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교본입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말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 해결 방법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길 만들기도 알려주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의 대처 진짜 이게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냐 아니면 이게 단속 대상이냐 이러한 것들 여기 완전히 교본입니다 교본 제가 이제 길을 어떻게 막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며칠전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해보니 막아라 진짜 100명중에 거의 100명이 막아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따 한번 길을 막고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잘한 짓인지 아니면 잘못한 짓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저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안쪽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다닐 수 있게 제 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 또한 일로 다녀야 되겠죠 우리 외국인 친구들 일하러 오면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